리얼리티 하면 뭐하고 싶어? 저희끼리 쇼핑하는 거? 그런데 가면 우리 막 여기 갔는데 막 와아! 여기서 와아! 이러고 예쁘다! 이러고 있고 네 예쁘다! 마음에 들면 그 한 가게에서 엄청 오래 있잖아요 진짜 오래 걸려 저 빈티지샵 너무 좋아요! 눈물 나는 거 아니야? 저는 갔던데 또 가도 좋아요 저는 어디든지 좋아요 수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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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약간 퓨츄리스틱 우와! 대박! 우와! 잠깐만! 잠깐만! 저기, 저기 뽑아 또 미션이 있군 이게 뭐야? 미래의 뉴진스 미래의 뉴진스 무슨 의미일까요? 미래의 뉴진스? 귀여워! 뉴진스의 미래 카툰! 오늘 뉴진스는 미래로 시간여행을 하게 됩니다 뉴진스의 버킷리스트가 실현되는 하루를 상상하며 세 컷의 미래 카툰을 작성해 주세요 아, 이게 카툰이구나 미래 카툰을 작성하고 나면 서로의 카툰을 교환하게 됩니다 각 멤버의 취향이 담긴 버킷리스트룩을 골라 카툰을 완성해 주세요 서로 골라주고 그런 건가? 옷을? 우와! 아주 판타스틱하게 꾸며줘야겠다 근데 우리 서로 취향 되게 잘 아니까 나 인사하게 해주고 싶어 누가 먼저 그려볼까? 안녕하세요 저는 진짜 제 버킷리스트의 꼭대기에 하나거든요 배낭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백팩 하나 메고 편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설레고 싶나요 일단 비행기로 떠나야 되잖아요 진짜 그리면서도 상상이 되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정한 거는 뮤직 페스티벌이에요 뭔가 되게 화려하게 꾸미고 싶은데 조명이 있어야지 어텐션 대응을 해야지 우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신나게 춤을 출 생각을 하니까 물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홈파티를 버킷리스트로 쓰고 싶어요 여기다가 저희 놀아요 라고 하는 장면을 그릴 거예요 되게 뜬금없는데 그래서 약간 뜬 것 밖에 이번에 그리고 싶었거든요 제 버킷리스트는 저희 멤버들과 연말에 파티를 하는 건데요 좀 색다르게 팬시하게 되게 많이 꾸미고 옷을 고르는 순간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뉴진스니까 청바지도 그려줄게요 가을 밤바다 갑자기 떠나가고 싶었다 쩜쩜쩜 자주 갔던 바다를 그려보겠어요 이 바다 진짜 예뻐요 뭔가 밤에 가면 느낌이 훨씬 더 있어서 부모님이랑 되게 자주 왔고 근데 바다 갔나? 나 진짜 못 그린다 명매 이해할 수 있겠죠? 누가 누구의 버킷리스트를 실현시켜줄지 지금 뽑아볼까요? 좋아요 동시 할까? 동시? 오케이 아 잠깐만 나 약간 오케이 골랐어 뭔가 부름이 느껴져 나도 느껴져 On your marks Good set Go Good set Go 예에이 예에이 웬취입을 그럼 나 얘 가져갈게 아 그래요? 예에스 확인해볼까요? 근데 몰래 안 보이게 안 보이게 아 오케이 오케이 최대한 잠깐만 다음 어디로 가지? 뚜껑지 뚱뚱뚱 뚱뚱 뚱뚱 아 오케이 하하하하 예에이 오 마이 갓 제가 뽑은 버킷리스트는 혜린이고요 홈파티 가 템인 것 같아요 맞네요 맞아요 그런데 이거 그냥 혜린이 아니야? 어 너무 잘 그렸다 진짜 잘 그렸죠 표정도 다 다르게 했어 재밌다 드레스코드 드레스코드 모두 내추럴하면서도 각자 취향이 잘 들어간 옷을 입고 와요 와 저는 약간 편하면서도 멋있는 옷을 고르고 싶어요 오케이 완전 혜린 스타일 저는 짜잔 우와 이 멀리서 봐도 이 글씨 너무 다르지 않나요? 다니 언니죠 와 너무 잘 그렸다 그니까요 에펠탑 잔디광장 피크닉타임 보니까 아무래도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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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낭여행 예쁜 카페 테라스에 앉아서 맛있는 티를 마신다고 하니까 완전 캐주얼한 캐주얼한 느낌 캐주얼하면서도 클래식하게 예쁘게 차려입은 느낌으로 음식 좀 따뜻하게 오 저 민지가 골랐어요 뭔가 되게 간단하고 단순한데 귀여워 딱 여기 바로 있어요 유진승 연말 파티 연말 파티는 무조건 반짝반짝 입어야 되잖아요 반짝반짝 평소에 입지 못하는 옷을 딱 이 날에만 입을 수 있으니까 바로 그거야 먼저 화려하게 해줄게 바로 그거야 언니 역시 센스 선물 교환 시까지 했어 저희 멤버들끼리 선물을 진짜 많이 주고 받거든요 사소한 거라도 근데 그때마다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되게 자주 하고 싶어요 저는 저희 그래도 친구들이 포장도 진짜 잘하거든요 혜린이는 포장보다는 약간 찜플하게 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종이가방에 넣어줘요 근데 그것도 신경 쓴 종이가방 뭔지 아세요? 멤버가 좋아하는 디자인을 골라서 종이가방에 넣어줘요 그리고 우리 혜인이는요 포장을 딱 봐도 누가 봐도 혜인이에요 뭔가 약간 어색한데 한데 굉장히 귀여운 포인트가 많아요 이렇게 리본도 달려있고 땡땡이도 많고 귀여워 그것도 되게 기분이 좋아요 혜린이 저는 멀리서 봐도 가까이서 봐도 옆에서 봐도 뒤에서 봐도 혜인이 혜인이의 버킷리스트를 뽑았습니다 짜잘한 디테일들이 많은 게 바로 혜인이의 것인 것 같은데요 페스티벌 느낌인데 맞아요 뮤직 페스티벌 뮤직 페스티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혜인이 버킷리스트가 뮤직 페스티벌이니까 화려한데 되게 예쁘게 화려한 룩을 저 펑키한 룩도 좋아해요 저것도 예뻐할 것 같아요 펑키 펑키 좋다 펑키한 오늘은 뭔가 그게 땡겨요 나는 누가 봐도 아니 귀여운 그림체를 봐 뭔가 소심하면서도 소심하면서도 너무 소심하면서도 깜짝하고 귀여운 하니언니의 버킷리스트 종이를 제가 뽑았습니다 포즈 책 굉장히 잘하네 가을 밤바다로 갑자기 이 갑자기라는 단어가 너무 하니언니 같아요 그럼 너무 귀여워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차를 타고 가는 것 같은데 차를 오래 타려면 불편하면 안 돼요 옷이 그리고 밤이야 달이 떠있어요 밤바다 언니가 다르면서 와 이해했다 그러니까 너무 춥게 입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읽어주세요 언니가 밤의 노을 보고 시원한 바다의 바람을 맞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 어떡해 잘 제가 코디해줄게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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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돼 우리 쇼핑하러? 구경하러 떠나 안녕 좀 이따 봐 우와 우와 잠깐만 잠깐만 이거 너무 다니 같은데? 이거 하니언니 같아 당장 챙겨 그냥 살떡인 것 같아요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봐봐요 저 에펠탑을 찾았어요 이거 다니를 위한 거 아닌가? 뭔가 저는 다니가 좀 더 클래식한 프랑스 무드로 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오 마이 가시 짜잔 귀엽죠? 다니가 약간 카페에 있는 느낌을 내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다니랑 너무 잘 어울려요 다니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어떡해 아 뭔가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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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데? 어? 언니? 이쁜데? 어이 어이 뭐가 있을까? 저는 쉬운 것 같아요 연말은 댄스 한 거 입으면 되니까 아 아 오 이것도 반짝반짝 되는 잠바를 쳐줬어 어때 이거? 반짝반짝 너무 좋아요 바로 너무 이 핑크 침이 왜 이렇게 예뻐요? 약간 좀 캐주얼한 연말 느낌으로 하고 싶으면 핑크 침이랑 벨벳 탱크톱 약간 원피스 느낌도 좋고 예쁜 원피스 어디 있을까요? 약간 민씨 연말 파티가 빨간색도 잘 보이겠죠? 약간 주인공 느낌 근데 그런 느낌은 아니야 오 마이 가시 결혼식 하면 이런 거 입을 것 같아요 아 여기 없는 것 같아요 어떡하죠? 하니언니는 멜빵 바지를 되게 자주 입거든요 멜빵 바지를 한번 찾아보겠어요 여긴 약간 멜빵 바지 아니야 여기는 여긴 아니다 근데 이건 약간 내 스타일인데 오 마이 가시 맘에 드는 거 잘했어 갑자기 나 입고 싶어 오 마이 가시 이거 너무 귀여운데? 오 마이 가시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이거 너무 귀엽죠? 정신 차려! 하니언니 걸 골라야 돼 찾았다! 제가 멜빵 바지를 좀 찾고 있었는데 여기 멜빵 바지 완전 편하죠 이게 하니언니한테 핏이 괜찮을라나? 잠깐만 어.. 좀 많이 길.. 오! 오! 이거다 이거 담자 너무 귀여운데? 그쵸? 언니 취향이죠? 오! 갖고 싶은데요? 어 잠깐만 이거 나도 근데 맘에 들어 이거 하니언니 입혀준다면 내가 사야겠.. 이거 하니언니 입혀준다면 내가 사야겠.. 이거 하니언니 입혀준다면 내가 사야겠.. 하하하 뻥이에요? 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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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를 사랑하는 마음 아 너무 예쁜 게 많다 근데.. 못 고르겠어 어! 잠깐만 나 이거 입고 싶어 내 코너에 다만 올려놔 혜인 난 이거 입고 싶어 혜린이 언니! 네! 내가 입고 싶은 거 여기다 하나 걸어놨어요 꼭 입혀주세요 좋아요 뮤직 페스티벌 좀 더 화려해야 될 것 같은데 저 펑키한 속도 좋아해요 혜인이 펑키 펑키한 느낌 뮤직 페스티벌 하.. 생각보다 어렵네 아 뭐가 있을까.. 체크는 아닌 것 같고 셔츠는 아닌 것 같고 잠깐만 잠깐만 마음이 급해지네 혜인이 바지 해야되나? 아 아니야 혜인이 치마 치마가 어디 있지?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근데 뭔가 어울리지 않아 혜인이한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페스티벌에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와 이거 너무 예쁘다 에헴 혜린이 언니가 어딨지? 혜린이 언니가 어딨지? 혜린이 언니가 이걸 골라주면 참 좋겠다 아니 혜린이 언니가 이 치마를 골라주면 너무 좋겠다 자 그리고 이 가죽 재킷이랑 네 자 이거 카츠에다 담아두겠습니다 오 이거 따뜻하겠다 이런 거 좋아 따뜻한 거 좋아 근데 나는 날 위해 사는 게 아니야 혜린이를 생각하고 혜린이는 힙한 거 좋아하는데 힙한 게 이거 완전 그녀 혜린인데 오 닮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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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혜린이가 편한 옷? 그런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것보다 더 편한 옷이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진짜 혜린이 같은 옷을 하나 찾았는데요 귀여운데 편하면서 약간 파자마 파티 느낌도 나면서 멋있고 힙하면서 그냥 찰떡인 것 같아요 근데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입어봐야지 잘 알지 않을까요? 입어볼까요? 네 혜린이 어딨어 혜린이 혜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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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가는 거야 혜린아 잡았어 내가 아주 많은 옷들을 골랐지? 우연히 응 이거를 잡고 이게 바로 나 이거 내 스타일이다 이건 내 스타일이다 어? 좋아할 것 같아 진짜 혜린이 같죠? 진짜 혜린이 같아 입어볼 수 있나? 잘 어울렸으면 좋겠다 귀여워 예쁘다 나 이거 맘에 든다 나 이거 갖고 싶어요 내가 사실 저는 최대한 혜린이 언니 나 스타일링 해줘요 나 빨리 입고 싶어 아 잠시만요 곧 돌아올게요 아 입고 싶어 입고 싶어 예이 귀여워 뒷모습이 너무 귀여워 이건 진짜 배남여행 느낌이다 뒷모습 너무 귀여워 근데 가방이 좀 작은가? 하 너무 어려운걸? 다니 언니 이 중에서 고르는 거 네 언니가 입고 싶은 걸 입어요 하 너무 귀여워 그 마을이에요 진짜 잘 어울린다 좋아 짜잔 어때? 연말 파티는 반짝반짝 포인트 제일 중요해요 자켓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짜잔 완전 뮤직 페스티벌인데 우리 아 나 너무 잘 고른 것 같아 어떡해 너무 귀여워 뭔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신발 벗고 이렇게 바다의 발장구인데 여기 바다 편집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신발까지 벗고 나 소리내줄게 키룩키룩 키룩키룩 바다에 있어 키룩키룩 키룩키룩 아 물이 차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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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들어가지 마요 차가워 으악 으악 그런 갬성 으악 하지 마요 언니 뭐 하지 마요 시간이 없어 다 골랐어? 어 난 아직 좀 남았는데 힙한 캐즐 하나 골라주고 싶은데 떡꼬치 키우는 거 규택 아니야 아니야 가요 가요 다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확실히 마음 정한 건 있거든요 근데 살짝 헷갈리는 게 있어요 미션 너무 멋있다 미션 우와 뿔 뿔 뿔 뿔 오 갤럭 오 갤럭 오 너무 잘 어울려 갤럭 갤럭 파이날 투 수습 예쁘다 ì 역시 우리끼리 취향 잘 아는 거 같아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한 명씩 나가서 소개하는 타임 가질까요? 좋아요 아마 개구리는 예상 못 했을걸요? 제 모델 혜린이는 바로 홈 파티를 바켓 리스트에 골랐는데요 이게 포인트가 이거랑 이 색깔이 이렇게 매칭 매칭 컬러 매칭 컬러 매칭 아무리 생각해도 이 개구리는 너무 잘 고른 것 같아요 개구리와 개구리의 만남 그래서 이걸로 혜린이의 룩이 완성 다니엘의 버킷 리스트는 유럽 배낭 여행이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여행은 또 편해야 되잖아요 배낭이랑 모자는 꼭 있어야겠다 이 레터링과 이 가방에 있는 레터링이 똑같아요 매칭입니다 저는 또 스타일리시함을 놓치기 쉽지 않았어요 여기 이렇게 롱 스커트인데 굉장히 이게 스판이 있는 롱 스커트 그리고 본 여기 호피 무늬 너무 예쁘지 않나요? 잘 어울려요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지금 다니엘 여행 중이야 여행 중 민지 미래 버킷 리스트는 연말 파티였어요 반짝반짝 뭔가 반짝거리는 거 연말 파티에서 되게 중요해요 이 재킷이 약간 반짝거리고 그리고 목걸이 완전 반짝거리예요 맞아요 완전 어울리는 청바지 근데 뻔한 청바지 말고 뉴 진즈잖아요 뉴 진즈 어쨌든 좀 핫한 느낌으로 해야 되니까 선거였을 완벽하게 시크한 컨셉으로 부츠로 마무리 언니가 하고 싶은 버킷 리스트가 뭐였죠? 가을 밤바다에 산책을 하는 거였어요 가을 밤바다잖아요 그럼 약간 춥잖아요 티를 입혀줬고요 비닐을 쓰여줬어요 저번에 한 번 하니언니가 멜빵바지를 입은 걸 본 적이 있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입힐 수가 없어서 진짜 잘 어울려요 찾고 찾아서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들지 아 너무 좋다 그리고 약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받으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인이의 버킷 리스트가 뮤직 페스티벌이었고 핫하다 핫해 빈티지스러운 스커트와 이 부츠와 뒤돌아주세요 여기 있는 모자 이 세 박자가 너무 잘 맞고 여기 선글라스랑 이 팔찌까지 해서 톤이 다 비슷해서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룩인 것 같아요 책감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뮤직 페스티벌에서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렇게 꼭 우리끼리 입혀주고 가자 아 좋아 이거 그대로? 이거 그대로 오늘 홈파티부터 해볼까? 좋아요 홈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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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powers 툭 도저히 툭 두부 오늘은 틈 툭 우리 토끼들 어디 있어요? 어떡해 토끼는 우리가 구할 거야 두고 봐 하하하하